네 김 프로님 거의 개근이신데 그렇지 않고 저녁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무 자주 나오나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이 그러면 제가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을 모시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뭐 한 달 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방문을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내렸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는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좋게 마무리가 됐었죠 실업률이 발표가 됐지만 실업률이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침 시초가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교가 출발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발표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항생 대만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만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수출지표 뉴스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다시 언급을 드리면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5월 보통 수출입지표 관세청에서 10일 단위로 발표가 있는데요 10일까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6.3% 감소했습니다 46%는 거의 절반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달 4월에도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일평균으로 따지면 올해가 영업일수가 1.51 좀 적어서 15일 중에 1.51이 작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네 이게 휴일이 있으니까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30% 정도 돼요 30.2%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4월에서 지금 연 4월하고는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락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석유 제품이 75.6% 그리고 승용차가 마이너스 80.4%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기가 마이너스 35.9% 반도체가 이제 17.8%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석유화학 제품 승용차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들이 더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별로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54.8% 그리고 이제 베트남, EU, 일본 순으로 이제 하락이 있는데요 베트남이 여기 들어간 거는 이제 베트남에 이제 저희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재를 이제 주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중간재 수출이 마이너스 52.2%니까요 베트남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스마트폰과 가전이라고 봤을 때 그러네요 네,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할 거다 앞으로 실적 2분기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수출해야지 뭘 만들어서 또 미국이나 유럽으로 파는 건데 부품 같은 건 안 갔으니까 당연히 완제품 안 좋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 54, EU 50, 베트남 50인데 베트남은 국경 봉쇄를 철저히 하는 나라니까 일본도 이제 4월 달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48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군요 중국이 29.4%인데 중국은 이미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나라니까 네, 맞습니다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EU가 확실히 좀 조업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류의 숫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수출이 많이 줄어든 나라들이 아직도 정점에서 이제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이제 한창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수급은 어땠습니까? 외국인 기관 통행에? 일단 뭐 합쳐서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들이 오늘도 이제 열심히 사셨어요 6,600억 정도 사셨고요 외국인들이 한 2,792억 원 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3,932억 원 코스피, 코스탁 둘 다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했어요 특히 그동안 이제 수급의 주체, 매수의 주체였던 연기금까지 오늘은 좀 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의 힘을 아무래도 시초가 대비해서는 거의 1% 가까이 코스피가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보합권이면 코스닥은 많이 오르고요 코스피 빠져도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오늘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0.4%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코스닥도 은봉이 났어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좀 낮게 끝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이 수가 상승했으면 당연히 상승 종목이 좀 많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상승 종목이 지금 498 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747 종목이었어요 더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시총 2위인 HLB 이 종목이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요 진양군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주식이죠 알테오젠 알테오젠 지난주 이 시간에 메르츠 종금전권의 이다솔 차장이 이거 좀 보시자고 그때가 아마 10만원 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오른 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관심 종목에 놓고 봤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오늘 거의 장중에는 18만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요 거의 추천드리고 크게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16%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한 그러니까 시총 상위 몇 개 주가 특별하게 많이 오르면서 지수 왜곡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강세를 나타냈던 섹터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게임 제약 바이오 이 두 섹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데요 최근에 주도 섹터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는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심으로 있고요 오늘은 엔시소프트와 넷마블 이런 게임주까지 이것을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한양이 장중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있었고 코스탁에서는 지금 이제 아스코 미국 임상정양학회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있고요 AACR 미국 암연구학회가 이제 1 다시 2로 해가 나눠서 지금도 초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가 한국한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그 수혜주 같은 것들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더군요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게 바로 이 뉴재일 정책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뉴재일 정책은 벌써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가닥을 잡고 이제 6월 달에 세부안이 나올 건데요 3개 3대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건 당연히 5G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렇죠 비대면 산업 육성은 이제 뭐 최근에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사회 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본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이제 도로 인프라를 깔 때도 그 아래 이제 통신 인프라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오늘 장 끝나고 많이 오른 종목이 동남권 신공항 관련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인프라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무래도 화두가 그러니까 경남권에서 화두가 되는 신공항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동방선기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목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인프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게 좀 보였습니까 이거 말고도 일단 제가 주목해서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IT 보안 이쪽으로 전문적인 그룹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나이스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다우 그룹이 있어요 키움증권을 하는 게 다우고 나이스가 하는 게 한국정보통신인가요? 네 한국정보통신도 있고 이제 나이스 평가정보 그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 등등 그러니까 핀테크 그리고 보안 우리 신용정보 이런 거의 독과점적인 부분을 하는 게 나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움키움그룹은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모 회사가 이제 다우 기술이고 다우 기술의 모 회사가 다우 데이터예요 다우 데이터가 이 다우 그룹의 지주회사격의 회사거든요 최근에 이 다우 데이터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나오는 거는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비케어라는 원격진료에서 최근에 녹십자로 인수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에 5,800억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우 데이터 시총액 5,000억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우 그룹은 지금 계열사만 거의 100개입니다 그 100개의 계열사가 다 이 IT와 인터넷 관련된 분야에만 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기업은 사람인 HR도 이제 이 그룹만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3년 차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죠 2년 동안 경제 쪽은 1, 2, 3년이 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코로나와 연결시켜서 부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룹이 이 두 그룹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있고 특히 다우 데이터는 코스닥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투자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해외 부동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종목도 연기금이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저는 이 다우 데이터 종목이 가장 국민연금에서 노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럼 시총이 얼마나 되죠? 시총이 지금 5천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고 다우기술, 사람인 HR, 상장회사만 이 정도고 상장하지 않은 또 유망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된다 사실 다우그룹의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승계 이슈가 있거든요 회장님이 좀 나이가 많으세요 승계를 앞두고 있으면 승계의 대상인 주식은 못 오르더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싸지면 괜히 증여세 내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못했는데 아마 지분구조를 보시면 이머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머니가 이대주주거든요 이머니? 네, 이머니 이 이머니 최대주주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머니가 최근에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정부에서 이쪽으로 자금 집행이 하반기부터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제 2년 내내 들어갈 건데 이제 대세가 되는 산업에서 아무리 이제 오너가 승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되지 않을까 다우데이터는 한번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시쪽까지 막 사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미대주주가 임원희가 아니고 이머니라고 이머니, 이거는 기업입니다 회사 이름이죠? 네, 회사 이름입니다 ABCDE 네, 아들 이름은 김동준입니다 아주 그냥 그 종목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닌데요 애착이 있으시군요, 애착이 저는 이 종목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김현경 과장님은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에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영업을 하는 데입니까? 뭘 하는 데예요? 이 부서도 역시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새로 생긴 부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 DB금융 디지털 컨설팅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관심 종목 하루에 3개씩 올려드립니다 카톡으로? 네, 카톡에 카카오 채널 그 채널에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목을 아침에 장전에 3개씩 올려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 저희가 매일 같이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 리포트에서 저희가 조회를 가장 많이 한 3개 종목을 저희가 올려드리거든요 그것도 데이터화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조회를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 같이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 꼽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종목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채널을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현겸 과장님이 수고해 주신 내일 하루 더 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게 밤에